팬바타에게 알려줘! 스기립처의 치몽토크! 나 진짜 싫어. 싫어. 너무 어렵다. 나는... 나는... 어... 어려운데? 나는 결정했어. 나 결정했어요? 일단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너무 깜짝이야! 막내들이 최다 득점자네요. 감사합니다. 세미 뽑은 사람은 이유 한번 설명해볼까요? 제가 일단 뽑았는데요. 제가 이제 세면버로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숙소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방에 세미만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멤버들 다 검색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화면으로 본 아이돌 가수의 세미 모습은 되게 화려하고 약간 동도한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방에서 딱 세미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순딩순딩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이 이제 세미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어? 근데 빨리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서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끄러워서 세미를 보는 게 좀 민망하네요. 저는 도이를 뽑았는데요. 도이를 처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만났는데 되게 해발게 웃으면서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막 어! 잘 부탁해요! 어! 도이예요! 네 도이예요! 그래서 도이가 아유! 엄마! 들어가! 들어가!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엘맹이잖아요! 너무 고급해요, 엄마. 배! 여보! 갑자기 누군지 알아서? 배! 준비를 해야 되었어요. 하나! 둘! 셋! 어려운vingyt 로이 로이가 아무 Come No 최소 콩 셀린 언니가 무서운 상황에 닥쳤을 때 옆에서 다 아우 무서워! 어떡해! 이러고 있으면 그냥 해! como? 펜어! 그 강인함과 용기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셀린이랑 공포방타치 테마의 그런 컨셉을 갔었는데 어 무서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가 구세미 김지원 빨리 가 이거 해 셀린이가 극복을 잘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해서 그래서 공포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 무서워 이러고 그래도 해야지 이러고 할 것 같아요 이겨내고 저희 이제 메신저 방에 뭐 질문지가 올랐었는데 존니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면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연언니를 뽑은 이유가 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든 살아남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이유로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니는 뭔가 약간 그 상황에 좀 익숙해지면은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귀신이랑 친구 돼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난 무서워 할 것 같아요 언니는 역시 혹시 이승이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일이 있어요 아 이거 아시다 내 아들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할래요? 어? 도희 찍기 없어? 도희 찍기 없어 도희가 정이 되게 많아요 옆 사람 울면 따라 울고 이래서 정이 많으니까 오래오래 사랑해주지 않을까요? 제 아들 내미를 아들 내미도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다 보니까 저도 같이 열심히 사랑해줄 것 같아서 이쁜 결국은 자기도 사랑해라 저는 세미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저는 저의 손 뭐라 해야 되지? 저의 자손들이 저렇게 좀 예쁜 이목구비를 가졌으면 너무 좋겠고요 제 얼굴 취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세미를 꼽아봤습니다 예쁜 베이비 저는 지원언니 했는데 지원언니? 그래도 사람한테 잘해주고 정도 많고 언니도 언니도 애초에 마음이 선해요 아마도 강하게 키우면서도 약간 조금 서븐해 줄 듯? 약간 독립심은 키워주면서 그렇게 뭐 약간 내핑거치진 않고 약간 저 중간을 잘 이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원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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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시원언니 시원언니 따라하는 사람 자 시민 방지할거야 저는 세미를 뽑아볼게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뭔가 당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미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저는 세미랑 좀 웃음코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어머니가 세미가 웃겨가지고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어머니! 어! 이거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안구입이 화려? 응.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시원이랑 도이. 둘 중에 하나 골라볼까요? 그럼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일단 가운데서 말을 많이 하고 MC도 맡아주시고 진행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원 언니가 MVP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토크를 해봤고 멤버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었고 MVP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마이리트 오로라 컴백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팬바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CMC였습니다. 안녕!